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셔야 글로벌 라이브가 시작하는 것 같다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10시 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하죠. 당한 시.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월핏 들었는데 그 백신을 맞았습니까? 아재 백신 맞았어요. 지금 맞은 상태입니까? 네, 오늘 와서. 오늘이면 좀 시간이 지나서 근육통이나 이런 거. 내일 아침 일어날 때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얼굴이 약간 안 좋아 보입니다.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되었어요? 잘 잡아볼까요, 제가? 아닙니다. 저도 곧 아마 한 2, 3일 안에 워낙 많이 풀어나서. 네, 여기저기 이렇게? 네, 여기저기 뿌려놓고 병원에 부탁해놓고 해서 되지 않을까.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의사 선생님, 병원장 선생님들. 하나 빨리 주십시오. 선배님으로서 나중에 증상을 좀 말씀해주시면 마음의 각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Z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 맞는데요. 두 번입니까? 처음 맞을 때의 몸살이나 근육통 증상이 강한 편이고 두 번째는 매우 약하고 화이자는 그게 바뀐 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맞은 거야? 두 번째는 으~~ 오늘 밤 잘 견뎌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장은 약간 선물이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아마 약간 밈스탁들이 조금 많이 각광받지 않을까 이미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제 끝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는 아마존이 의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07% 그리고 또 애플은 어제 내년도에 향후 12개월 동안의 목표 주가가 일단은 시가총액이 3조 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면 거의 0.67% 정말 작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유가가 또 WTI가 70달러 넘어가면서 에너지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웬디스는 추가로 세계에 새롭게 민주식의 대열에 추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제 기사에 봤더니 여름 샐러드가 맛이 있어서 썸머 스트로베리 치킨 샐러드라고 이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제 고작 샐러드 때문에 25%가 올라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딧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들이 경급하면 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올라간 건데요 굳이 일단 올라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또 이게 또 굳이 밈스타까지 갈 정도까지 그렇게 나쁜 기업이냐 그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거기서 언급이 되면서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간에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럴 때 공매도들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무섭죠 무서워서 아마 스퀴즈가 들어오니까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제일 무서운 거죠 이유 없이 올라갈 때 공매도 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유가 없는 이유 없는 게 분명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이게 갑자기 뭐가 터지면 맞아요 두 배 가는 것도 솔직히 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샐러드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저거 사실은 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오면서 계속 웬드스 주가를 확인해 왔는데 뉴스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저는 설마 웬드스가 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말 생각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올라가서 분위기가 그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인지 알지만 그래도 멀리 돌아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눈 마주치면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고요 보시면 되고요 또 클럽 헬스케어도 역시 주가한 동안 186%에 정말 이런 주식이 진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지금 말이 좀 안 됩니다만 이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2월 달에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기업입니다 뭐 이거 다 가짜다 사업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이후에 공매도 급증하면서 유통 지적 36%가 공매도가 쫙 깔리면서 사실 이제 민지식이 어떤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보통 평균 거래량이 천만 주가 거래가 됐었는데 어제는요 7억 3천 5백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전체 유통 지수가 1억 주가 좀 넘어가는데 7배가 넘는 거래가 터지면서 손받김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이건 뭐 취급받고 했다는 얘기죠 이야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 분봉을 봤는데 이야 웬만한 선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 대전에 낄 수가 없는 정말 아차 싶으면 그냥 쫙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하여간 많이 올라갔다는 거 지금도 시관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이런 식지 않은 열기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간다는 거 반면에 일단 로즈타운 보트스는 어제 갑자기 14% 올라가다가 장 끝나기 직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위아래가 합치면 약 30%가 넘는 급등당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16%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있는데요 현금 부족을 CEO가 직접 시인하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가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찍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파산에 가까운 얘기를 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목표도 50%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고 또 어제 SEC가 일단은 7월 27일까지 분기보고 제출하라고 압박을 좀 했거든요 원래 분기 끝나고 나서 60일 내에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고할 만한 그런 좀 모습이 안 나옵니다 돈이 없어도 없다고 보고하면 되지 회계사 쓸 돈도 없었나 봐요 이게 이제 분기보고서 자체에 많은 수정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특히 어닝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이미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입력할 때 조금 뭔가 좀 바뀌는 내용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6월 25일 날 라이브 프론 로즈타운 그러니까 로즈타운 데일을 갖겠다 하면서 기관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시연해보겠다고 했는데 뭘 시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걸 막지는 못했고요 현재 시간에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지지난주였나요?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1달러를 제시하는 아이비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이 기업에 대한 경고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 기사마다 다 워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주의해보자고 하는 부분들은 현금이 다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순이익이 누적, 순실이 누적돼서 누적이 돼 있죠 지금 약 2억 달러 넘는 적자를 벌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요 이번 분기에만 2억 달러면 2천 원 정도 아닙니까? 그게 손실을 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약 8천만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번 분기 손실이 예상외로 컸던 거군요 컸죠 그래서 일단은 8천만 달러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 안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소진된 다음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심벌이 라이드인데요 이 로즈타운 모터스가 우리 50 종목 중에 한 40위권에 거래가 되는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아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옵니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이게 또 약간 전기차에 대한 신생 전기차로 상당히 꿈과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실제 또 그런 분위기가 보였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닌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주가는 정말 끝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밈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밈이 올라갈 때 갑자기 하락 반전에서 급락한 걸 봤을 때는 밈에도 묶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서 최선임 매니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장주에 대한 상승을 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주 특히 테크 쪽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월 국제수익률이 급등할 때 그때 언제냐면 올 봄이었거든요 봄에 급등할 때 나스닥 백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수익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나스닥 쪽 기술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지금 10년월 국제수익률이 1.054로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바닷가에 내려오는 최저치로 내려갔죠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보기에 잘하면 1.4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점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테크 쪽이 올라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되겠냐만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급등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성장주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1.5가 깨지는지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CNBC에 가서 보시면 보이니까요 수치로 가서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반에 말씀하셨지만 가치 성장에 어떤 그 입이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치주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성장이 올라가면서 악어 입이 다물어지는 것처럼 모습 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갭이 1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약 7%까지 줄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언제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가 너무 과한 거고요 한 5% 쪽까지는 달라붙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내려온다기보다는 성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참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성장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스파이지라고 하는 ETF가 보통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파이에 지가 붙어있는 거죠 그로스죠 아마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보면 봤더니 애플이 약 11%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넷플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거래하시는 빅테크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제는 아마존이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미 사상 최고치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쉬어갈지 모르겠지만 애플, MS, 아마존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쉴 것 같고 같이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IT부터 쭉 업종별로 현재 매수 비중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레이팅을 썼을 때 어떤 업종에 가장 많은 매수를 갖고 있냐 지금 IT가 78%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는 이미 바이 레이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고 어떤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금이 많은 거 그러면 작년도 6월 30일자는 76% 또 2019년 12월 31일자는 71%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71%니까 지금 많이 더 커진 것이죠 코로나 겪으면서 더 커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본다고 그러면 역시 IT가 가장 강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축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소재,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쭉 나오는데요 가장 적은 바이 레이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가장 적습니다 25%로 S&P의 평균은 57%니까 압도적으로 IT가 지금 매수금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걸 본다고 그러면 역시나 지금 IT가 가장 빠르게 반대할 수 있는 연예가 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뭘 사면 좋냐 많이 물어보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로 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혹시 아마 보유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지쳐있다 너무 지겹다 하신 분들은 이 고배를 잘 넘기시고요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모르게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ETF가 있는데 바로 이제 리치 대표 ETF인 VNQ가 역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CPI가 발표가 되는데 보통 물가가 올라오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오고 임대로 상승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 리치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 현재 그런 걸 등이 없고 리치 업종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거의 두 배 이상 아웃포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 23%가 올라오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3.17%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CPI 같이 연동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PI가 올라온다 앞으로 물가가 올라올 게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ETF 중에서 리치 ETF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리치가 사상 최고치 온다는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특히 점포를 갖고 있는 리치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역사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늘 얘기하지만 고르지 마시고 그냥 전체 ETF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다양한 리치가 들어있어요?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리치 ETF 업종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리치도 다? 네. v&q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3%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오면 무섭구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와도 충분히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치 ETF라든지 금융은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러면 리치보다 또 하나 더 퍼포먼스 좋은 게 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주가가 좀 출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이베타 쪽에 베타 큰 것 쪽에 베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s&p500 대비 3배 정도 아웃퍼포먼스 모습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s&p500에서 하이베타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sph 하이니까요 하이베타 그러니까 sphb 심블이 그렇거든요 s&p500 하이베타 약자를 따갔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참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같이 한번 이해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한테 노블럭스 협업을 통해서 구찌가 온라인 사회에서 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백의 가격이 4천 달러인데 온라인 백입니다 온라인 백 근데 이게 아무리 온라인 인식이 현실 인식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지만 온라인 백을 4천 달러에 구매가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별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 같고요 2025년까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백보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제 많이 팔리고 있다가 기사가 나고 가져온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구찌 그다음에 루이브 등 헤네시 같은 럭셀리 브랜드가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세거든요 물론 미국에 지금 오래 거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온라인 백도 많이 팔린다는 게 비싸게 팔린다는 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니까 젊은이분들은 또 차별화 제품으로 인식하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저는 이해 안 가지만 실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구찌 가든이 있나봐요 들어가시면 가상현실에서 구찌 가든이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사는 모양인데 솔직히 저만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이편드 인식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색깔별로 모양별로 용도별로 백이 달라야 하는 것도 이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다 갖춰도 일단 반맞게 완갖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 백은 완성 다시 온라인 백이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경악을 보였던 게 보통 이제 남성분들 모교탄 가면 투명 백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가시거나 구찌 그런 투명 백이 있더라고요 비닐처럼 돼 있는 거 저는 그걸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면 주는 상품으로 저는 다 이해됩니다 원래 의식주 해결하고 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모든 사람은 좋아요 받으려고 사는 거다 뭐 좋아요 주지 않겠습니까? 구찌 백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비닐백을 그렇게 비싸게 사야 되나 싶은 게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속이지 못하잖아요 제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는 다 걸러서 듣습니다 시청자들이 아 장범 부장님 저걸 싫어하셨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게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범 부장님이나 저나 좋아요 받으려고 지금 이 밤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시청자들께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요 구독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15% 유효세율 그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G7이 결정했는데 드디어 이제 골드막사스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15% 간다 그러면 어느 업종이 가장 EPS의 연행이 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S&P500 평균은 1%밖에 안 빠진답니다 이익이 감소한다는 게 그럼 이제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게 IT가 약 한 2.7%가 이익이 감소한다는 걸로 나와줍니다 약 3%죠 그 다음 헬스케어가 약 2% 감소한다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작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이민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필소비재 금융 소재 에너지로 가는데 사실 S&P500 기준을 놓고 위에 쪽으로 좀 잡으시면 위에가 좀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원래 이제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S&P500 평균 3%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1%니까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뭐 실효세율이 이미 낮았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그냥 이건 이제 골드막사스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G7이 했다고 해서 나머지 135개국이 동의하느냐 아일랜드가 동의하느냐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15% 올린다고 했을 때 너무 낮았던 그동안에 그런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 기업 중에서 회의 매출이 큰 업체 회사들 그러니까 회의 매출이 50% 이상 되는 회사들은 또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실적 해소이 약간 있을 수 있을까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침 골드막사스가 그런 기업을 44개를 뽑아줬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밥 먹고 이것만 하는 분들이 다 뽑아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딱 뽑아줬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를 보는 방법은 간순합니다 이 파란색 친 게 이게 현재의 실효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15%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애들 중에서 해외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들이 뽑아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면 쭉 보다가 엔비디아가 중간에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해외 매출이 67%입니다 높은 편이죠 이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실효 세율이 11%니까 만약에 15%까지 한다 그러면 향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크고 현재 세율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드리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라스베가 샌즈 이건 아시겠지만 카지노 기업이죠 카니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보라는 기업도 있고 반도체 기업입니다 스카이 웍스니까 보면 주로 반도체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좀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135개국이 다 동의하느냐도 있지만 어쨌건 한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좀 반도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IBM도 보이고요 또 매드트로닉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램서치도 보이고 그다음 페이지가 또 나오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썸어피셜 사이언트피라고 하는 또 우리가 헬스케어 기업도 보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도 보이고 쭉 보입니다 에버비도 있고요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걸 딱 찍거나 찍으시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15%의 세율이 정해지는지 나중에 보시면서 만약에 정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 유출이 큰 기업들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요효세율을 낮게 해주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있겠죠 연구개발 열심히 했든 고용창출을 했든 고용창출을 했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해외 매출이 큰 기업들이 그 나라에 상당한 이익을 주겠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그냥 법인세 15%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막 테크 쪽에 큰 어떤 악재가 된다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그냥 기다리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저는 그냥 전달만 시켜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구만 하시라고 좀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기 장 시작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로님 아재 백신 맞은 날이니까 빨리 좀 보겠습니다 자 S&P500 출발 상황을 봅니다 0.17% 서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약보합 정도 0.01% 마이너스 나스닥만 또 0.46% 올라오는 모습 어제처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에 포함되지 않은 뭐 밈스탁은 아마도 오늘도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좀 이따가 가격을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기사만 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버엘스 웬디스 딱 나오면 아시겠죠 뭡니까 다 밈스탁입니다 클로버엘스 역시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스펙으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없죠 사업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출도 없고 근데 주가가 86%가 올라왔고요 지난 화요일날 지금도 시간에서 24%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따 가격 확인해 봐야겠죠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벨스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캔벨스프 9센트 미스 났습니다 왜냐면 캔벨스프는 잠깐 코로나 때 올라온 거예요 젊은이들 안 먹습니다 스프 또 짜고 또 스프 요즘 먹는 데워서 먹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바쁘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게 맞고요 실적이 못 나왔죠 장 반짝한 거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5.8% 빠지고 있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 아까 말씀드렸죠 로즈타운 모터스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겟 니텔 업체죠 소매 업체인데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지금 68센트에서 90센트로 배당을 올렸답니다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셔일리엄스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 실적이 좋은 것 잘 나왔는데 어닝가이던스 올렸거든요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닝가이던스 올렸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그냥 차익매물이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폭스 폭스가 1.8%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퀄웨이드에서 중립에서 오버웨이드 비중 확대를 올렸는데요 웰스파구에서 올린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는요 올라가는 이유는 어 지금 여러가지 코드커팅에도 불구하고 코드커팅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베팅 스포츠 갬블링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폭스 스포츠를 보시면서 그 도박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시고 네 게임스탑은 뭐 미니스탑이니까 보시면 어쨌거나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빅테크 쪽으로 녹색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드베가 1.6%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테슬라 0.73% 아마존 0.71% 페이스북 0.90%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나마 페이스북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금융이 치어가는 모습 보이죠 아래쪽 하단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오르는 날은 다들 한 2% 3%씩은 기본으로 오르던 게 몇 달 전인데 참 장 약해졌네요 미국 주식 몇 달 봤다고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선이 되게 큰 거거든요 반면에 위시라고 하는 이거는 어제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한 2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클로버 헬스가 가장 핫했죠 한 주 동안 186%에 급등했던 클로버 헬스가 오늘도 19%가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업인데요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26달러에 다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오늘 밈스탁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추정이나 분석은 특별히 뉴스에서는 언급한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말이 나온 김에 CNBC에서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은 CNBC 마켓에서 마켓에서요 여기서 보시면 본드 있죠 이거 누르시면 딱 쭉 나오는데 만기별로 나오는데 10년 만기고 있죠 1.477 오늘 1.4를 보내요 1.477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금융주는 좀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주가 올라오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유가 있겠죠 달러에 대한 약세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전략가 분을 모셔서 얘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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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에러리스트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하여간 뭐 테크 쪽이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니까 의외로 조금 저는 약간 이번 6월달 준수까지 약하게 봤는데 의외의 어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테크 쪽이 좀 주도권을 잡으면 시장이 의외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의외의 좀 상승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상승이 이제 슬슬 시던 것 같은 느낌이세요 아까 세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촉도 좀 있지만 사실 촉보다는 뭔가 근거를 대야 되는데 아까 쭉 보여드린 표를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런 상황에서 파시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상당히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는 거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장호석 공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오프닝별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십시오 네 덕분에 푹 쉬고요 내일도 또 얼른 백신 구해 드릴게요 그럼요 저도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갖고요 캐나다요? 빨리 맞아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3교시 마치고요 여러분도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 또 내일 가장 즐거운 요일이죠? 목요일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여러분이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